2번 정류소는 평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차량기지입구입니다. 2번 정류소는 지축차량기지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차량사업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역산벌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지축역 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지축역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지축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지축동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지축동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진관중고등학교 약수사 입구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진관중고등학교 약수사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진관초등학교 입구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진관초등학교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크루지오 625동 앞 반응사 입구입니다. 2번 정료선은 크루지오 625동 앞 반응사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삼천리꼴 입구 564단 북한산부대입니다. 2번 정료선은 삼천리꼴 입구 564단 북한산부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입국삼거리입니다. 2번 정료선은 입국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백화사입니다. 2번 정료선은 백화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흥국사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흥북산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북한산성 입구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북한산성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교자치안센터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교자치안센터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관세공원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관세공원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제36호치 공병부대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표자비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표자비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표자이통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표자이통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사기막돌입니다. 077B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